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수업이 끝나서 오잉 하셨죠? 이 수업은 목적이 비유하자면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하는 것이었어요. 관광도 해본 적이 없는 곳에 이민 가는 것은 좀 이상하죠? 관광을 했다고 또 이민을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버전관리가 무엇인지 또 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이 지점이 일단은 공부를 그만두기에 아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자신이 지금 당장 버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옥에 있지 않다면 공부를 그만두시고 지옥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유보하셨다가 여러분의 절망감이 기대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서 깃을 공부하실 것을 강하게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되었거든요. 반대로 후속 수업들이 꼼꼼히 다 들어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계곡에 남는 것은 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같다면 우리 시간을 절약해야죠. 우리 인생을 절약해야죠. 여기서 공부를 그만두실 분들 안녕히 가세요. 우리 미래에서 반갑게 같이 만나기엔 좋겠네요. 자, 깃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분들은 어디 가시면 안되죠. 여기 남아서 저랑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워봅시다.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 수업은 깃1이라는 이름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구경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정말로 깃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담고 있는 수업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우선 버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신 분들 중에 백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수업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백업을 기반으로 해서 협업까지 진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수업도 만들어 갈 겁니다. 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태그라든지 또 브랜치라든지 이런 깃의 아주 혁신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 또 깃의 원리 이런 것들도 차차로 기회가 되는 대로 수업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깃 수업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아, 이거 혼자 고민하기 너무 힘들긴 한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CLI라고 적어놨죠. 깃은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요. 그중에 저 CLI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명령어를 통해서 깃을 제어하는 모습을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깃 오리지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수업을 쭉 만들어 나갈 건데 그거는 프로그래머들한테는 괜찮은 어떤 도구인데 문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거는 좀 안 맞는 도구란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나요? 깃 허브 데스크탑, 또 토토이즈 깃, 소스 트리, 기타 등등의 여러 도구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수업을 만들지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어를 통해서 Git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쭉 만들어 나갈 거고 그것과는 완전히 독립된 이 깃 허브 데스크탑이라든지 토토이즈 깃이라든지 우리가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Git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업들도 제가 같이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래머다, 그리고 Git의 오리지널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Git CLI 수업을 따로 오시면서 개념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너무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GitHub 데스크탑이라든지, 또는 토토이즈 깃이라든지, 소스 트리라든지 이런 좀 쉽게 여러분들이 Git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 수업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Git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적당히, 즐겁게, 천천히 할 수 있다면 어떤 여행도 저는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행이 그런 여행이 되셨다면 저는 보람될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만큼 축하드립니다 어떤 여행을 만났다 감사합니다.